안녕하세요. 이대일 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과 벌써 이렇게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초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쏙히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신대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장중에 시황 전략이나 투자 전략들을 또 전달해 드리곤 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노란톡을 통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002입니다. 혹시나 이 참여 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만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셔서 앞으로 공부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도 찾아가 보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와 저항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28분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가 좀 잘못 나갔는데요. 이동평균선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무난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아시아 종목보다는 상승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오전 내내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가 오후에 막판에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는 훨씬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주는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등락 거듭 장세가 이어지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특히나 중소용주들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만 살펴봤고요. 오늘 배워볼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활용법.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물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국한되긴 하지만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라는 것은 차트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난주에 우리가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봤는데 이번에 차트를 활용해서 이 가격대가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만 이것을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실전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지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항상 매매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차트의 선을 그어보면서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첫 번째, 현재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한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기본적 분석은 제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후반기, 중반기쯤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도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우선 기초적인 부분들 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서 활용도가 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인 지지저항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너무 추격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엄청 좋다더라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뒤를 살펴보면 이미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뉴스는 그 전에 이미 나왔고 계속해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이미 나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를 보고 바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냥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감정적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아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구역,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볼 구역,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추세 상승에 놓여 있는가 또는 추세 하락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들은 종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 추세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추세 파악이 장기 추세이면서도 단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까지 예시를 통해서 장기 추세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단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주식 차트의 흐름이에요.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현재 가격에서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동학개미여서 나는 고점에서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부분들. 또는 아직 수입구간인데 어디서 돌릴지를 모르겠어라는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어떤 걸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시는가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그렇죠? 이동평균선.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여기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초점을 깨고 내려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가격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는 추세.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이 지지선을 그리는 방법하고 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저항은 가로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선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현재 방향성이 이렇게 상승 방향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락 방향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모멘텀. 오늘 사실 미국에서 인텔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리포트들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강한 흐름들을 보였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스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모멘텀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실적이 정말 좋다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반부에 가서 배워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입니다. 현재 가격이 PBR이 얼마며 PER이 얼만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차차 배워나가시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이거 많이 보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선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첫 강에서도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50분 동안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거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한번 이 캔들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바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지지저항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동선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첫 번째 매수자가 어느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5,000원에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은 8,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5,000원 산 사람은 수익이 훨씬 크고 8,000원 산 사람은 수익이 좀 덜하죠? 또는 1만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1만 원으로 산 원인은 1만 원이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샀을 거예요. 나는 5,000원이 저렴하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5,000원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만 원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에 1만 원에 산 사람은 1만 원도 저렴해, 이 종목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주가는 이렇게 꺾여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1만 원이 아직도 싸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샀다라고 매수를 가정을 해보는데 이 자리에서 올라오니까 적정 가격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내 물량을 사줬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도.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이 있는데 매도가 훨씬 더 셌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가격에서 사서 이 가격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시 이 가격이 들어오려나? 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은 이 구간이 계속 손실 구간이 되는 거죠. 손실 구간.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계속해서 손실 구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도 하고 여기서 일명 물타기라는 것도 하면서 전략을 세우겠죠. 그런데 이 주가가 어쨌든 다시 또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 가격에 도달을 하니 그렇죠? 이 가격에 도달을 하니 첫 번째 매수를 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주가는 다시 가격이 돌아왔네 재매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이해관계에서 강도에 따라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 자리에서부터는 재공약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재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여기서 산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여기서 샀지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한번 낮춰보겠어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가 되니까 이 가격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꺾여가죠.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이빌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평당가를 맞춘 사람들은 내가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보통 심리학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만 원을 주웠어요.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웠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내가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는 기쁨을 수치화를 하고 내가 지나가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느끼는 슬픔 감정, 분노의 감정을 수치화를 하면 분노와 슬픔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기쁨을 느끼는 감정보다 슬픔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감정에 이 데미지가 훨씬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싸다라고 인식을 했던 우리도 여기서 샀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싸게 사셨지만 잘못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즉 물타기를 한 사람도 매수를 하니까 매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꺾이는 흐름들은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평당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오면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매도를. 왜냐하면 본전에 올랐으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전 심리로 팔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7만 원대에 범로 있어요. 8만 원, 9만 원대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모멘텀이 있으면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격대에 매수세자가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꺾였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변곡점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안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팔고 또는 분할 매수했던 사람도 이 자리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서서 팔고 또 여기서 1차로 매수했다가 또 2차로 매수한 사람도 팔고 하면서 재차 꺾이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고점이 형성이 되고 두 개의 저점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상단 고점은 저항선, 하단 저점은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가격대는 저항선이니까 쉽게 말해서 매물 때 그다음에 여기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박스껏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기보다는 매수 전략보다는 파는 자리인데 좀 꺾이기를 기다려볼까?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보통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요. 돌파 매수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수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15%가 상한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한 3년 전 바뀌었어요. 4년 전인가요,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60%나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데 종가 기준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 그러면 쌍고점이 형성돼서 넘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이 위에 매물대 선들이 있으면서 나도 여기에 물려버리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 첫 번째 자리에서 대부분 보통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체계라든가 지지 여왕선을 공부해 보시면 돌파 맴의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매수 타이밍을 잡는 자리는 저는 이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됐어요. 장중에는 돌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1강 때 캔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저항선이 이 자리에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자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보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이 자리를 매수를 했던 이 자리를 매수했던 이 자리를 매수했던 이 자리를 매수했던 이 자리를 매수를 했던 전부 여기서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수익 아니면 보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새로운 저항선을 그리러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면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 지지고 저항이고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분봉으로 보면 다 지지저항선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일봉상이나 주봉상으로 저항선이 없이 막 뚫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시고 제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2천 개 중에 하루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두세 개, 정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2천분의 1의 확률 천분의 1의 확률을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선이고 지지선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전략. 그 다음에 저항선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그럼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이 자리는 매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 그림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여기서 딱 지지선 그리고 여기서 저항선 딱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쩔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그려야 되나요? 좀 많긴 한데 그러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가장 핵심과 의미는 가장 많은 매물대, 가장 많은 저항대와 지지대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겹쳐지는 자리,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야 됩니다. 보통 여기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왔다간 수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난 가져가야지 하지만 그 전에 꺾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탁 튀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물론 거래량이 붙어서 간 부분이지만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래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이 꼬리 위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그 전에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겹치는 자리가 존재하는 곳을 활용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린다. 이게 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돌파가 나와도 좀 겹쳐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따가 잠시 후 캔들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지선 자리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저항선 자리에서는 매도, 그리고 저항선이 지지선도 될 수 있다. 그럼 지지선도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게 봐야겠어요. 단기 매매 가지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거를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야, 이 저항선 신뢰할 수 없어. 이제는 나는 무조건 들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더니 이렇게 또 떨어져요. 이게 참 머피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돌파가 나올 때 일부 매도하고 만약에 다시 지지가 받는다? 그럼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디테일한 스킬들이 더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지지저항선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캔들에 대한 기초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싶다. 나는 1강부터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밟아가시면서 주링이 탈출하실 수 있거든요. 1강부터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시면 됩니다. 4단의 자막을 통해서 좀 설명이 나갈 텐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고 밑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코드 1002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문자를 통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서 들어오셔서 1강도 보시고 장중에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타 매매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시면 여러분들 참여 URL에 전송이 되고요. 또는 포털 검색창에다가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거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매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럼 실전에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긴 한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지 라인 때, 이게 지지 라인 때죠. 그리고 저항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이 윗꼬리를 위로 봐야 되느냐? 이 윗꼬리를 위로 보려면 그 전에 다 꺾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량거래가 물론 동반되긴 했지만 하루만 잠깐 몇 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다른 자리들은 여기에도 겹쳐지고 여기에도 겹쳐지듯이 이렇게 겹쳐지는 공통 분모가 많은 자리를 통해서 박스권의 지지 저항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원이 그려진 부분은 매수 타이밍,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원이 그려진 부분은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초록색 이 자리죠? 돌파가 나오는 시그널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을 딱 주고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눌림목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캔들 저점을 활용한 매매, 우리 1강에서 배웠죠? 그거를 활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또 징후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건 실전에 활용해보시면 좋은데 저점을 높여나갈 거예요,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이렇게 수렴시키는 이걸 이렇게 생겨서 깃발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깃발형 이렇게. 깃발형이라고도 하고 쇠기형이라고도 합니다. 쇠기가 쌍쇼신가요? 쇠기형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싸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과거에는 이 자리가 되어야만이 저렴하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여기서부터도 저렴하네 이 종목은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상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 자리가 나타나는 자리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의 자리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시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힘이 응축됐다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응축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데 보통 주가는 수렴과 확장을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깨알 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전략들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M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동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는 상승 M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락 M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건 없다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 꺾이고 이 꺾이는 자리가 최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스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쌍바닥 자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W 패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다 떨어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까지 다시 돌아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M파동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저점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꺾여서 더 돌파가 나와버리는 한 번의 돌파가 나온 거죠. 한 번의 돌파가 나오는 굉장히 강한 패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자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매매법 즉 단기 매매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M파동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번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지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쓸 수 있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지만 M파동은 단기 시세를 활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 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M파동의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파동의 길이가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들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변곡점 자리고요. 변곡점 자리죠.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한 자리서부터 이 변곡점 자리의 한 선이 나오죠. 이 선의 중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상승의 중심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만 이 추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강한 시세가 나와줬죠. 강한 시세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어느 선에 변곡점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변곡점이 꺾이는 자리서부터 여전히 이 상승 추세가 더 길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길이보다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수급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한 반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꺾일 거야. 반등을 줄 거야. 아니면 여기서는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 가격에서는 전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에서는 지지와 저항의 싸움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진다. 그거는 단기도 마찬가지고 중장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가격을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켜주기 시작하면 이제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의 힘이 재차 발현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하는 것이 M파동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 가격이 뭐로 작용을 하겠어요? 저항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N을 한번 기억을 하셔서 중심 가격,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자리 이 가격대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유지가 되면 전 파동의 연장선 그 다음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파동의 전환점 즉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상승 추세죠. 여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연장되니까 이 자리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반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자리를 보시면 반대로 보는 거예요. 하락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럼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V자로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변의 중심 가격, 여기 중심 가격이 꺾여 내려오면 이거는 하락 추세가 나아졌고 변곡을 보여줄 뻔했으나, 추세 전환을 보여줄 뻔했으나 추세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 그렇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도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비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데 M파동을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파동에서는 중심 가격이 매수나 매도의 변곡점을 잡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보시고 다음 흐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위에는 빨간색 면이 보이고 두 칸은, 밑에 하단의 두 칸은 파란색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빨간색 선은 중심 가격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중심 가격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M파동이 나왔다는 가정을 하고 나오게 되면 이 중심 가격이 돌파가 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그다음에 다우이론, 다우파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 책을 보셨으면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과 다우이론, 다우파동도 보시면 대부분 상승 국면과 조정 국면을 나눠집니다. 그때 중요한 건 중심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심 가격이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꺾여내려올 때도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격도 중심 가격, 그다음에 이 면에 중심 가격, 그다음에 이 상승의 중심 가격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면에 이 중심 가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랬죠. 가장 많이 겹쳐지는 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 이 전체 파동의 중심 가격이 어딘지를 노려보시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반대로 꺾여내려가면 이제는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의 핵심은 뭐냐면 하락면에서도 이 가격이,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중심 가격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M파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M파동이잖아요. 이 M파동이 진행이 됐지만 이 전체 파동의 또 중심 가격, 그러니까 하락면의 중심 가격 한 자리와 상승면의 중심 가격 한 자리, 그 다음에 전체 파동의 중심 가격,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4등분선으로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이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 25%면, 그렇죠? 그 다음에 50%면, 75%면, 100%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중심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려보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공면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단 가격과 상단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더 뚫고 가는 걸 기대해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면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변곡점 자리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나온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상승 국면에서 M파동을 유지하기 위한 저점 매수가 유입되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상승 국면에서 상승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들어오는 자리가 반등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러면 50%, 75% 능선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했어요.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디서 보느냐? 이런 자리에서 또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래서 분할 매도해나가는 전략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언저리 어디 놓여 있는가? 혹여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또는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할 각오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손실률을 줄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하락세가 나왔던 자리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내가 이걸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싸게 산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싸게 산 사람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가격에 돌아오거나 조금 반등이 나오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런 심리가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형보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실을 받는데 여기서 추가로 매수할 방법이 없다 하면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일부는 매도를 하고 여기서 재편입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새로운 시드머니를 투입해서 진행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이 과연 돌아올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적어도 조금은 손절을 해주고 다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의 길이가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10주를 매도했다. 그럼 여기서는 11주가 될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 왜냐하면 1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죠. 그럼 평당가가 확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과거의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파동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파동이 존재를 해요. 작게 작게. 그러니까 여기가 하락 국면이고 그죠? 여기가 상승 국면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하락 국면에서도 바로 못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조건은 뭐예요?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또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죠. 이 가격이 이탈했다가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이탈하지 않고 이제 이 가격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가격을 넘기는 이 중심 라인을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상승 국면에서 이 전체 상승 국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중심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상승 추세의 연장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이 자리가 깨지면 이렇게 저항을 하락으로 가거나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의 포지셔닝이나 지금 자리에 위치한 가격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의 사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거를 HTS에서 여러분 4등분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이름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HTS의 4등분선으로 쪼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3등분선도 존재하고 4등분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두산중호흡도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4등분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심 가격에 와서 반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75% 능선에서 저항을 맞죠. 쌍고점을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돼서는 떨어지고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도 가능할 거고요. 혹여나 여기서 내가 고점에 물렸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팔고 사서 반복 매매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깨지면 거들떠보지도 말아야죠. 아, 이거는 깨졌구나. 추세서가 전환이 일어났구나. 더 이상 하락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기회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에서 맥점 자리를 잡는 방법은 4등분 손으로 쪼개서 본다. 왜냐하면 하락 국면의 중심 가격, 상승 국면의 중심 가격, 전체 상승 국면의 전체 파동의 중심 가격을 보는. 그러니까 중심 가격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신 EDP라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더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출발 자리와 상승 자리의 파동 길이를 보시면 이 중심 가격에 다달아서는 유지를 해주니까 이 추가 상승이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파동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멘텀은 결국엔 뉴스나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거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적어도 이 파동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중심 가격을 통해서 내가 맥점을 잡아나가는 전략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똑같이 아까 삼성전자의 상승 파동을 봤다라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하락 파동을 한번 볼게요. 하락 파동도 V자 반등을 항상 우리가 원한다 하지만 주가는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지냐면 고점 대비 저점이 형성이 됐으니까 파동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그 가격의 중심 가격 여기서 돌파가 나와요. 한 번에 이거는 이 가격은 짧으니까 돌파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중심 가격에 도달하니까 맞죠. 그리고 25% 능선에서는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돌파가 나오고 75%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서서히 상승 추세로 만회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을 가져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HTS에서 여러분들 HTS도 가능하고 MTS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HTS와 MTS를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가의 파동을 한 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 파동의 큰 파동을 한 번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이 됐던 일봉이 됐던 파동을 그려보고 현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가격의 위치가 어느 국면에 놓여 있는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를 얼마를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다시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려면 어느 자리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습관을 여러분 가져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차트를 바라보면 그림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그 안에서 파동의 저항과 지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2020년도 때죠. 하락이 나올 때도 동일하게 보시면 이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이 찍혔잖아요. 이 저점이 일단 찍혀줘야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그러면 중심 가격은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물론 여기서 기다렸으면 넘어가겠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돌파가 되고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일부 매도를 해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가 좋지 여기서 매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심 가격은 이 파동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응집을 해야 됩니다. 응집을.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날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더라도 그 수급이 뒷받침이 못 되면 결국 다시 꼬꾸라지는. 그럼 이 자리에서 지지라닛을 다시 잡아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4등분선을 나눠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냐?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아직은 초반이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밑에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수세,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도, 매물대라고 했죠. 매물대. 그리고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도 엄밀히 따지면 이 파동의 중심 가격을 지켜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져요. 이게 엠파동인 거예요. 엠파동.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때 모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주더라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단기와 중장기 매매를 활용해보시고 삼성전자의 이거는 장기 추세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 흐름이죠. 여기서 이 하락과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이 중심 가격이 지켜주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보시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모든 여러분들 단기와 중장기를 접목시켜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코스피도 중심 가격을 못 넘어가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런 현상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여 메스 타임을 잡는다. 저항성 돌파 시 메스도 좋지만 돌파 후 눌림을 누리자. 상승 추세 영역과 하락 추세 영역을 구분하자 하락 추세 단기 매매, 상승 추세는 중장기 매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2강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에 필요한 매매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대1이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